제어장치, 제어장치 같은 경우는 첫번째로 프로그램 카운터라는게 있는데요. 프로그램 카운터 줄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PC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지에서는 PC로 이렇게 나와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고 여기서는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PC 조심하셔야 되고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음에, 다음에, Next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PC입니다. PC 프로그램 카운터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가 아니고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PC고, 그 다음에 명령해독기, 말 그대로 명령을 해독하는 거죠. 인스트럭션은 명령이고, 그 다음에 디코더에서 CODE, 코드가 무슨 뜻이냐면 암호, 부호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영어 단어 앞에 DE가 들어가게 되면 분리하다, 떼어내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암호를 분리하는 거, 뭐예요? 해독이잖아요. 그래서 명령해독기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명령을 해독하는 거예요. 수행해야 할 명령어를 해석한다. 해석이 바로 해독. 그래서 부호기로 전달하는 해로, 그게 바로 명령해독기고, 말 그대로 명령을 해독한다. 해석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번지해독기예요. 주소를 갖다가 해독하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 디코더, 명령 레지스터로부터 보내온 번지를 갖다가 해석하는 해로다. 그래서 명령 레지스터도 잠시 후에 볼 건데 중요합니다. 명령 레지스터, 주소를 해석하는 해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호기, 아까 COD, 코드, 부호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영어 단어 앞에 EN이 들어가면 만들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코드로 만들다, 부호로 만들다, 그래서 부호기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인코더, 명령해독기에서 전송된 명령어를 제어에 필요한 신호로 변환해주는 해로다. 제어에 필요한 신호, 그게 바로 부호예요. 부호를 만들어주는 거, 부호기.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명령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를 갖다가 IR이라고 해요.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말 그대로 인스트럭션은 명령,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IR,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명령 레지스터 이러면 땡큐입니다. 그냥 IR 그래요. PC도 마찬가지고, IR은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IR, 그 다음에 번지 레지스터, 번지 레지스터도 마찬가지예요.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인데, MAR로 표현합니다. MAR, M은 메모리, 기억한다, 어드레스는 주소, 레지스터는 레지스터, 그래서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MAR, 그래서 번지,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MAR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억 레지스터, MBR이라고 합니다. MBR, 여기서 B는 버퍼를 뜻해요. 그래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버퍼라는 것은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 그래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여기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자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바로 MBR입니다. 그래서 제어장치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들, PC, 그러면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 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IR, 그러면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MAR,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MBR, 그러면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달달달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지금 얘네들은 제어장치와 관련된 레지스터들이에요.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연산장치 레지스터하고 섞어놓고,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컴퓨터 구조에서 제어장치의 구성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어장치와 연산장치 섞어놓고, 아닌 것을 골라라,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첫 번째 부호기, 부호기는 제어장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PC,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 PC, 기억나시죠? 제어장치고, 그 다음에 4번에 명령해독기, 명령을 해독하는 거, 인스트럭션 디코더, 제어장치죠. 하지만 3번에 있는 보수기는 뭐예요? 얘는 연산장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섞어놓고,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암기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수기는 뭐다? 연산장치다라는 거.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